자네는? 살인죄? 아니 자꾸 뱉어야 된다니까. 뱉다 싫은너는. 살인죄. 살인 기수랑 살인죄랑 같은거에요. 자네는? 자네는? 어? 살인? 애들 참 순진하네. 벌벌벌 떠네. 안 떨어도 되는데. 떨지말고 자신감은. 털릴도 상관없잖아. 사실 질문하면 긴장감 억수로 올라옵니다. 뒷골 땡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긴장감 생기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가급적으로 첫순환 친구들이 앞에 앉길 바라는데 보니 전부 다 두 번째 순환 친구들이 다 점령하고 있거든. 그 그 실제요. 두 번째 순환 친구들이 앞에 점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들 그 맛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거든. 실제 우리 앞에 앉는 애들이요. 사실은요. 열심히 좀 해요. 사실은. 걔들이 이 앞에 앉는 자리가요. 자리 잡는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쉽습니다. 형법 시간에는 애들 가장 많거든요. 많은데 애들요. 얘들은 거의 새벽에 일찍 일을 합니다. 앉으려고. 실제 그래요. 근데 한 번씩은요. 앞을 딱 보고 몇 주간 봅니다. 봐가지고 열심히 앉아있잖아요. 한 조씩 불러갑니다. 불러와 밥 사줍니다. 그 말은. 얘 쉬운 거 아니거든요. 앞에 앉는 게요. 쉬운 거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그 시간에 빨리 나와서 앞에 앉는다는 자체가요. 좀 자세가 훌륭하잖아요. 그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앞에 있으면 긴장 많이 돼요. 사실은. 마이크가 날라오면 정신 없거든. 정신 없는데. 근데 마이크가 날라가는 게 실력 향상이 엄청 도움돼요.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듣는 거 하고. 마이크 들이들었을 때 긴장도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게요. 나중에는 엄청나게 축적됩니다. 그게. 그래서 보면은 그런 일도 많아요. 실제 우리가 보면. 역대로 지금 빨리던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다툼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실제 보면 거의 세네줄 안에서는 합격자 많이 나오더라고. 그거는 이제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라. 실제 그래요. 우리가 역대 합격자 보면은 거의 뭐 세네줄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애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질문 좀 많이 받고 해보시라 이 말이죠. 도움될 거니까. 됐죠. 어쨌든 이 두 친구는 살인죄를 했습니다. 살인죄. 자 합시다.